그럼 이창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목요일장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식시장 지금 주식 경제방송하면서 처음 이제 받는 총선 날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다음날 움직임이 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좀 목요일에는 적용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장이 상당히 살아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라든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최근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과 동시에 갤럭시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가전이죠. 정확하게는 세 가지 사업도 휴대폰과 반도체 그리고 생활 가전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에서는 역시 동산은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은 70% 수준이에요. 반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두 배 정도 크다고 평가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부터 야 우리도 이제 시스템 쪽에 투자 좀 강하게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 예를 들면 내 패스나 SFA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두 배 이상 나왔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투자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주가의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과연 무엇인가.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재무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개수가 1.01 베타 개수도 1 이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결코 적지가 않죠. 제가 기억하기로 25% 정도는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22% SK하이닉스까지 하면 27% 수준입니다.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는 대변하고 있고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코스피를 견인한다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어요. 기간의 매수세도 모처럼 들어왔는데 예전 4월 6일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분명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또한 지금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시장이 코스피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3월 19일에 1439포인트를 찍고 오늘 196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400포인트 수익률 상승률로 치면 약 30%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상승이 너무 뚜렷합니다. 동구간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별 동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현물 쪽에서 최근 1개월간 계속 팝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 양에 있어서만 그 금액에 있어서만 차이가 났을 뿐 외국인들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간헐적으로 매도를 보이긴 했다 하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보이니까 아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라고 하는 변수가 역대적으로 없는 수준입니다. 또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돈을 유입시키는 것. 결국 시장을 바치는 건 뭘까? 무조건 돈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표현하죠.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외국인의 자금이고 그 다음 기관 마지막이 개인인데 개인 투자자의 매수 자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볼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현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한번 보세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4월 들어서 사고 있어요. 현물 쪽에서는 팔고 선물 쪽에서 들어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 선물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적어도 최근 1개월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물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선물, 주식 선물, 심지어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오히려 변경되지 않는 것, 포지션에 변화가 없는 게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시장 또한 오늘 기준으로 1850여 포인트 정도였는데 의미 있는 구간이 있었죠. 최근 며칠 동안 가장 높았던 게 1861포인트인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삼성전자도 분명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 기업을 내일 모레죠. 시가도 좋고 대략 5만원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목표 가격은 대략 6만원, 손절 가격은 4만 2천 5백원.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제시함과 동시에 한번 가지고 간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